음악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가 2020년도 제60회 간호사시험에서 재학생 100% 합격률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10년간 오직 2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높은 합격률은 영남학원 산하인 영남대학교 병원의 체계적인 현장실습과 입학자원의 우수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은 매 평균 성적이 내신 3등급, 수능 4등급 이내로 대구 경북권 간호학과 중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해마다 경쟁률도 높아져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20대 이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18명에 달하는 간호학 전공 교수진과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를 비롯한 최첨단 실험실습 장비 보유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선진 의료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경안 미디어TV 신재윤이었습니다.